또 밥을 통해. 안 먹네. 이틀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 어떡하니. 네, 디노 룸 서비스 준비해 주세요. 혹시 생선 요리 가능한가요? 하하 네가 참 좋다 너란 사람이 피어나는 문구처럼 너 싱그런 미소를 띄어 날 안고 기자 내가 널 안아줄게 힘들었던 시간 모두 잊을 수 있던 고요한 맘 모두 잠든 시간에 너와 이제는 내가 널 지켜 고지접? 그거 먹고 되겠니? 그래그래, 알았어 파리의 인류 셰프들 음식도 먹기만 하면 다 토해내더니 그 녹두죽은 잘 먹었단 말이지? 그 녹두죽 아니었으면 과연 마지막 슈고무고 다 망칠 뻔했어 어, 그래 녹두죽이라도 좀 먹여볼까 죽집들도 다 문을 닫았고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, 일단은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그 어, 저 잠시만요 아, 제가 다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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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